퍼 2기 출범과 미국을 읽는 내재적 접근법 오늘은 송재훈 교수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기보다도 여기 송의달 기자 지금은 이제 서울시립대학에 가서 이제 조선일보를 떠난 거죠 이번 대통령 승부를 굉장히 정확히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송의달 교수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단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송의달 교수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소개하면 시내 개입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 송재훈 교수가 아주 이번 선거를 잘 이러면서 정리했네요 이 짧은 문장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재훈 교수가 미국 문제도 많이 괴뚫고 있네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주류 언론의 예측을 뒤엎은 트럼프 압성은 미국 사회 전역에서 격렬하게 그동안 전개되어 온 이념전쟁과 가치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미 2년에 3년 전부터 미국의 보수층은 정체성 정치와 PC운동에 경도된 미국 사회의 병증을 고발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콜렉트니스 운동의 가장 추측 세력이 미국의 민주당인 겁니다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미국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이런 미국의 보수층들이 엄청나게 각성을 한 겁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송재훈 교수와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한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마가란 구활에 덜풀처럼 일어난 이 운동은 무너진 가족의 복은, 건전한 상식의 회복, 시민적 자치의 재건, 전통적 가치의 부활, 개인적 자유의 신장 등을 구호를 내걸고 미국 사회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141개의 카운티 가운데서 미국의 대도시와 외곽 지역을 제외한 3000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도널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 편향된 보도 속에서 마가운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다는 사실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가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널 트럼프 후보를 객관적으로 좀 묘사하니까 몇 분이 굉장히 은찮은 표현을 많이 한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선거 전에 트럼프 후보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으면 누구처럼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어요 그건 미국인이 선택할 거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과감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 여러분들 교수로 있는 송재윤 교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을 짧게 정리정돈한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들을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이용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주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냥 총평입니다 올바른 논평 그러면 이 송의달 교수 송의달 교수가 쓴 시내 개입 도널 트럼프 깊이 읽기에 1부 4장 주한미군 분담금 이슈 선제 대응하라 이 내용을 여러분 오늘 장문을 거쳐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자주 여러분들 논평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반듯하게 보려면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서 보게 되면 오판을 최대한 피할 수가 있다 이야기죠 주한미군 문제도 제가 늘 강조해온 것이 그겁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해법이 자용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애고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송의달 교수가 여러분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미국인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그냥 그대로 천날하게 쓴 겁니다 그거를 송재훈 교수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끝났는데 이게 2023년 10월 달에 끝났는데 2024년도에 서둘러 끝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등장하게 되면 이견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귀한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이번 협정이 자초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 의회의 비준을 거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유시회장에서 몇 번이나 한국이 방위비 부담액을 100억 달러를 올려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 2020년 10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의 해고력에 따르면 2020년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자투되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학자를 내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현실을 성토하면서 주한 미군 전면 철수를 거듭 주장했는데 폼페오 국무장관이 설득해서 그 민감한 의제를 일단 두 번째로 넘겼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 이렇게 막아줄 국무장관도 없고 국방장관도 없는 겁니다 52살짜리 국무장관과 44살짜리 국방장관은 전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을 철해야 될 것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연련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젊은 사람들 대거 외교 안보통에 투입한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여러분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폼페오 같은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마크 에스프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자 이 보시죠 한국인으로서는 한미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요구가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미국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미국인 상당수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불만과 의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난받을 소지도 많고 그의 송의닭 교수가 조선일보를 떠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영혼에서 글을 쓴 거를 송재윤 교수가 정리한 겁니다 첫째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은 과거의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10대 북으로 성장했고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64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트럼프의 말마따라 충분히 부여한 대한민국을 왜 미국이 큰 돈을 써가며 지켜줘야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미국인의 입장을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둘째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정부 총 예산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 대부분은 미국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속의 거비와 주택비용이다 미국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중에 78%를 미국이 22%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한국의 안보를 왜 미국이 지켜줘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렇게 논리를 대를 겁니다 그리고 평택은 가장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최첨단의 현대식 그런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엣지슨 라인이나 신의 엣지슨 라인은 한국을 제외하도록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들면 마이크론으로 미국 회사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를 아무리 놓고 보더라도 동북과 여름 구석에 있는 한국을 보호해야 될 아주 큰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국 중심 자기 나라 중심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 크게 오판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죠 송의달 교수의 주장을 송재훈 교수가 정리한 겁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자국의 안부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인들이 표출한 반미 감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반미주의의 온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냥 성조기를 태우고 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미국의 팍스 뉴스 CNN 뉴스 이름 전부가 다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저런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반미주의의 온상이나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20년 6월 두 여중생이 사고로 죽은 것 2006년에 개봉되어 1300만 명 강경을 동원하고 2007년 미국에 개봉됐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은 미국 부대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독걸물이 갱물을 나타나는 반미적 모티브를 담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반미적인 여름 색지가 강한 나라며 강우병 파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드 배치할 때 여러분들 그냥 미국으로 골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반미정서가 어마어마하게 이름 찢고 특히 문화계가 어마어마하게 찢은 겁니다 병이 아주 심각한 나란 겁니다 병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반미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이야기를 풀어서지만 송의달 교수가 쓴 책을 송재윤 교수가 정리한 왜 한국인들은 미국인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넷째 미국인들은 지금도 자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공산 전체주의 체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라는 세대의 그 사실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다 한국전쟁에 발생한 미국 사상자는 14만 명이다 아마 죽은 사람은 한 5만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단일이 국가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전의 전비 미국의 전비는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올려가 여러분들 거두었습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들어가는 전쟁 여름 비용을 그 당시 어떻게 조달했는가 하니까 제가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 불안한 평화라는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올려가 여러분들 조달을 해서 전비를 때려 박은 겁니다 미국은 공산 전체주의 침략을 받아서 절멸의 위기에 찬 신생국 대한민국을 14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함께 싸워 지켜준 나라다 한국인들이 섣부른 반미의식을 드러내거나 친중노선을 추구하게 되면 미국인으로서는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가 든 세대가 상원이나 하원에 포진하고 있을 때는 그 정 옛날 정의나 의리 때문에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이제 은퇴하고 돌아가신 거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한국과 나눴던 우정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 나이든 세대의 배가 한국의 나이든 세대는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지킨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 한국 여러분을 비호했던 상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게 난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중규모 국가나 소규모 국가들은 이렇게 지도청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가의 처지 자기의 형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이름 역사를 보더라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밀레토스죠 밀레토스라는 나라 아데네가 이릅니다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복속 학교냐 안 할 거냐 복속 못하겠으면 그냥 전멸시킨다 복속 못하겠다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냥 다 때려 부시 부시지 않습니까 도시국가를 착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요컨대 트럼프 2.0 시대 한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관계를 설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국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는 역지사지의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송재훈 교수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바깥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의달 교수는 미국 안보 지원의 무임성자든 시대가 이미 끝났다면서 한국 정부가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반민기 전액을 부담하는 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송의달 교수가 신문사에 속하지 않고 신문사를 떠났으니 과감하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한미군 떠나도 괜찮겠냐 무기 다 사가지고 자기 지킬 수 있겠냐 그럼 뭡니까 이런 생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그래도 싸게 여러분들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송의달 교수가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과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상당히 정확하게 이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문제를 직시한 그런 글을 남기신 분이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왜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신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조선일보 내부에 있으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떠나서 서울시립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로 있으니까 그렇게 기구를 한 겁니다 장문에 기구를 한 거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상황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지 어떻든 여러분들 선전선동이 안 돼야 되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이 서 있어야 여러분들 이용당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도날드 트럼프의 파격 인사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인사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흔들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주류 언론들하고 트럼프 당선인 사이가 별로 좋습니다